형사를 설득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분할하여 점령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게 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성공하는 보고의 비결이 바로 보고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서 대표이사와 얘기를 할 때 대표이사의 편에 서서 동의를 해야 될 때가 있다 비이성적인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원들의 입장에서 설득을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대표이사가 대표적인 상사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니면 본부장님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이사님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상사를 설득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분할하여 점령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게 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회사에 잘 보시면 어떤 팀장님들은 성공하는 보고만 합니다 귀신같이 그 팀장님이 보고를 하면 임원들이 박수를 치고 굉장히 잘 끝난 보고가 됩니다 이분들의 비결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임원들의 마음을 귀신같이 알아서 백발백중 명사수라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노하우는 성공하는 보고의 비결이 바로 이미 조율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고에서 새로운 내용을 보고할 때 굉장히 논쟁의 여지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임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미 조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형태의 보고라면 굉장히 환영받고 칭찬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조율되어 있는 보고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음을 분할해서 정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 팀장님들이 하시는 보고의 질문은 굉장히 거대 담론이 많아요 우리 회사가 신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해야 될까 우리 회사 지금 실적이 좀 악화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어? 이런 거대한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는 방식은 이 질문들을 작게 쪼개는 겁니다 우리의 신사업의 목적은 뭘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 신사업을 하시고 싶어하는 걸까? 또 우리가 어떤 역량을 레버리지해서 신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원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나 지식과 많은 논의들은 사실 팀장님께까지 전달이 아직 안 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은 자신의 상사, 임원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내고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조율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이런 캐주얼한 대화 보고라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밥을 먹으면서 아니면 잠깐 화장실 같이 가면서 산책하면서 옛날에는 담배 타임이라는 용어가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담배 피면서 중요한 대화가 많이 오고 간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워야 된다 뭐 이런 구시대 유물들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의 담배를 피면서 이뤄졌던 대화가 그런 조율과 관련된 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평소에 캐주얼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생각들을 미리 조율해 놓는 것이 이 성공하는 보고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서로의 마음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 마음을 분할해서 하나씩 점령해 나가는 군사적인 용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잡담이 경쟁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인 보고서나 공식적인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으로만 우리의 생각들을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어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의 생각에 싱크들을 맞추고 서로의 생각들을 조율하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는 회사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배달의 민족의 팁이었습니다 약간 직원들 간 내지는 상사라든지 아니면 밑에 사람이라든지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약간 좀 배려하는 상대방을 알아가는 그런 측면이 좀 있겠네요 이 조율이라는 것이 약간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임원에게 미리 생각하는 바를 다 듣고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종합해서 보고를 하라는 건가? 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생각이 다른 지점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다른 지점들이 어떤 부분인지 우리가 어떤 부분에 같이 동의하고 어떤 부분의 생각을 달리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평소에 더 많은 대화와 잡담과 그런 조율 조정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임원진과 팀원들 사이에서 아무래도 앞서서든 표현을 해주셨지만 샌드위치잖아요 팀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팀장 역시 감정을 조절하는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을 마주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뇌는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많은 정신의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과거 인류가 숲을 지나가다가 야생동물이 나올 것 같은 기미가 있으면 일단 그 숲을 빠르게 달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생존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자연스럽게 나를 위협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회피하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회사의 일들 회사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사실 맹수처럼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진 않아요 다만 이게 여전히 맹수와 같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피하고 싶은 본능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에 대한 스트레스와 또 사람과의 스트레스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일에 대한 스트레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를 괴롭히긴 하지만 우리를 죽이진 않거든요 우리를 잡아먹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마주했을 때 그걸 회피하고 싶은 본능을 딱 한 호흡만 참아보자 라는 것을 많은 정신의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괜히 휴대폰 한 번 더 보고 싶어지죠 화장실에 괜히 가고 싶어지고 또 옛날에 시험 공부하실 때 생각하면 괜히 방 청소를 하게 되고 그런 작은 작은 회피 본능들이 우리에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일에 쉽게 착수하거나 몰두하기가 힘든 건데요 그만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딱 10분만 해보자 내가 휴대폰을 보고 싶어진다면 아 내 뇌가 지금 이 일을 두려워해서 회피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시고 아 이게 휴대폰은 10분 뒤에 보자 내가 10분 동안만 일에 집중을 하고 그 뒤에 나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자라는 인식을 먼저 하시는 것이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또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스트레스는 사람과의 스트레스겠죠 그게 가장 크죠 특히 상사분들과의 스트레스인데 앞에서 잠깐 얘기도 나오기도 했지만 이 상사분들 역시 우리를 잡아먹는 맹수는 아닙니다 다만 두렵죠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고 나의 어찌 보면 상사이니까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인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팀장님들이 임원, 자신의 상사를 좀 두려워하고 복종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종하게 되면 또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우리 뇌는 자연스럽게 화학물질인 코티솔을 분비해서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를 마비시킵니다 그러면 임원의 입장에서도 사실 이 팀장은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도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서 악순환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원을 복종의 대상, 따라야 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함께 일하는 파트너이자 연대할 수 있는 대상이다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다 라고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 오히려 임원에게 사랑받는 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컨설턴트들에게 교육을 하는 어떤 세션 중에 저는 예전에 제가 신입사원 때 들었던 굉장히 중요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게 폴라이틀리 에로건트 해야 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굉장히 점잖고 예의보다 바르지만 때로는 에로건트하게 자신의 태도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지시를 마냥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 협력을 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우리는 파트너다 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굉장히 폴라이트, 공손하게 하자라는 것인데요 이런 태도를 이 직장인들도 팀장님들도 한 번쯤 참고해 보실 만한 사안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